캐릭터 케미별 포토타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신세경씨와 남주혁씨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자, 신세경씨와 남주혁씨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벌써부터 아주 플래시가 바쁘게 터지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시선을 맞춰서 포토타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극중에 신의 종이 돼버린 불운한 정신과 의사 윤소아 역의 신세경씨와 인간괴로운 심우파탈, 물의 신 하백 역할을 맡은 남주혁씨입니다 자, 우리 두 배우가 만들어낼 최고의 케미 비주얼 케미부터 대단한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골고루 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래요 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신세경씨와 남주혁씨의 커플 포토타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 예, 잠깐 한번 또 보실까요? 예, 자, 두 분 포토타임이 끝나면 또 임주환씨 무대 위로 모셔서 세 분이 함께하는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